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강한 수명이 길며 예열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단점을 보시면 역래압이 낮다고 했어요 역래압이 낮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과대전류가 흐르게 되면 잘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전격값 게루마늄하고 실리콘이 있는데 게루마늄은 몇 도? 85도 실리콘은 몇 도? 150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반도체죠 그럼 어느 게 사용하기 적합하겠어요? 열이 좀 더 잘 견디는 실리콘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대부분 다 실리콘 다이오드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게루마늄보다 실리콘이 열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실리콘을 주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온도 이상으로 사용되면 파손되기가 쉽기 때문에 열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인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메인보드에 이런 트랜지터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열을 식히기 위한 팬 장치 같은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팬이라든지 박렬필 이런 데다가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